지금 여기서 호텔으로 이동하는데 도료를 처음에 50달러더라구요 티켓, 이름이 어디야? 김, K.I.M. 김? 예스? 오케이 마 프렌즈, 그 페이 이즈 미, 그 페이 이즈 나우. 그 티켓은 블루? 예스. 그 핑크는 드라이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타고 싶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아무튼, 어, 잊어버렸어. 35만원? 예, 35만원. 예. 예. 오케이, 맨. 그 차가 왔어, 오케이? 그 티켓은 유. 그 티켓 드라이버. 오케이, 땡큐. 기 미, 에, 마크스 10미누스. 오케이, 저. 오케이, 저. 택시는 언제 와? 10분만 기다려야 돼. 응. 결과 지금, 아무튼 계산하고, 35달러로 계산했습니다. 원래 50달러 달라고 그랬는데, 좀 깎아달라고 해서, 50달러 아니고 60달러 달라고 했어. 60달러? 60달러인가? 몰라, 어쨌든 비쌌어. 아무튼 이게 지금 사기인지 안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기 아니야? 이게 택시 티켓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거를 드라이버한테 주고, 운전사한테 주고, 이건 하나는 우리가 갖고. 좀 시안하네요. 대부분 택시를 타고 나서, 운전사한테 대부분 돈을 받아주는 건데, 지금 이건 좀 뭔가 다릅니다. хоть 장인한 상 feminism정입니다. 문제나 사진 Technop вой와 관계를 사서 써야 되는지. 통제? original 없습니다. 택시 편집은овать 감사합니다. Tú unbelievable. 현실 수usta의 점심什麼? ETASY 나한테 드리난데요 30분 정도? 27분 30분 해? 집어가 좀 여쭤네 여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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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대해서도 여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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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택시를 타고 왔고요 여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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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튼 호텔에 왔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이거 카노피 호텔입니다 체크링을 하겠습니다 체크인 확인할 수 있어요 저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드디어 체크인을 마치고 체크인은? 체크인은? 네 지금 룸으로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직원은? 네 저의 직원은? 제가 직원을 받았다 제가 직원을 받았는 것 같고 그 직원은? 직원의 직원은? 직원? 직원을 받아서 직원을 받아서 직원을 받아서 직원을 받은 것 같다 직원을 받는 것 같다 비상용, 타치구, 아이스, 친절한 아저씨의 인상도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한테 팁을 줘야 되죠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캐노피 바이 헬통입니다 여기는 샤워시설이고요 어...어뮤니티가 아피비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는 화장실 들어오면 여기는 세면대 세면대고요 브랜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컸다 켰다 컸다 켰다 켰다 이렇게 되네 수건 있고 이건 드라이기 그리고 여기는 수납공간 이거 담요 무슨 담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침대 침대입니다 이거는 뭐 라디오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비밀 보관함 돈 보관함 네 여기는 자랑스러운 LG TV 네 여기는 뭐고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란다 책상 그리고 여기는 전화기 전화기 이거는 뭐 됐고요 이것도 아까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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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왜 하나가 비었을까요 커피 먹을 수 있게 이게 네스프레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스칼리아 호텔과 다르게 텅텅 비어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소파 여기는 이거는 의사인데 그네 같죠 이렇게 전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여기는 물이 없어서요 저희가 직접 물을 하 채우러 가야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여기 나와서 저희가 311 나와서 아까 어디였더라 불 떠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음인가요? 얼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가고 이렇게 하면은 얼음이 얼음 물 왕성 얼음 물 완성 오케이 일단 뚜껑이 없는 관계로 미끄러운데 깨지면 칼났네 아 차가워 물 떠왔습니다 아 저희 모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모기제거제 스프레이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된다고 써야겠네 여기 있다 뭔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냥 스프레이 같고 잠깐만 점수한거 있었구나 이거 이거 누나 스프레이 이거 이거 살게 이거 스프레이 사겠습니다 됐지? 물였을때 바르는 것도 모르겠네 이거 같은데? 이거 지카다수 있어 지카? 이거 봐봐 나 지카 땡큐 아 sorr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멕시코 오면은 꼭 이렇게 이거 모기향 사세요 꼭 이게 모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모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뿌려야 됩니다 이게 안 뿌리면 모기가 상당히 합니다 자기끝이 그렇게 그 됐어 꼭 사야됩니다 저희가 236 이후로 모기가 너무 많아서 방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느낌이 모기 없는 느낌이 납니다 아 맞아요 아 뭔가 약간 컨디션이 좀 더 뭔가 여기가 덜 습해 뭔가 좀 쾌적하고 혹시 모르니까 모기향을 한번 더 뿌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이제 좀 뭔가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